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저도 한번 하겠으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냥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오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고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진짜 정답을 너무 더워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아님 사랑하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사랑하셔서 재미있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